안녕하세요 진오진오 가이드 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키우는 이유가 저 미용실 가요 유럽에서 보통 미용실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에 크라나다에서 머리를 한번 미용실에서 망친 적이 있어서 한국으로 휴가 갔을 때 아예 머리를 길을 작정하고 파마를 꼬불꼬불하게 하고 왔어요 지금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완전 짧은 단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 온 뒤로 지금 인생 최대의 길이의 머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요정도까지 오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더이상 못하겠더라구요 머리 숱도 너무 많고 이제 개털이 돼서 잘라보려고 합니다 저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요 관리가 너무 안돼서 그래서 도전을 다시 하러 갑니다 바르셀로나는 도시니까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고고 잠시 expanded 이렇게 뒤로ровendo 안겨서 가볍게 half away 와 진짜 들어갔다 아 진짜 몸이 많다. 옆까지 오네 진짜 몸이 옆까지 오네. 여기가 좀 더 높아. 지금 여기가 좀 더 높아. 여기? 네. 두꺼야? 세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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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상태로 그만두시는 건 어떠세요? 아 부끄러워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미래 제약점 아닌가요? 아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한 번짜리 하신 머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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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 아름다운 머리가 이제 뭐라고? 한 번짜리 하신 머리가 이제 하긴 그리고 손댕이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ㅎㅎ 스멘이 있는 그만두는 이렇게 한 번짜리 하신다 하긴 service 한 번짜리 하신다 쟤이 한 번짜리 하신다 하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Allegheny 야 그치 맛있겠다 처음에는 너무 화이트하니까 이 촬영이 갈cross 첫번째 촬영 대박 대박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미용실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스페인 미용실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그라나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층 내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층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한 적이 있고 한 번 이제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간 적이 있고 그렇게 계속 계속 기르다가 진짜 오늘 1년 만에 스페인에서 미용실을 봤는데 너무 편합니다. 역시 제가 20년간 했던 단발머리.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35유로 정도 나왔어요. 컷이랑 머리 드라이까지 했는데 솔직히 드라이를 너무 열심히 해줬어요. 머리 자르는 시간보다 드라이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해줬습니다. 옆에 자르다 미용실 언니 남자친구분이 보고 온갖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더 어려 보인다. 상순인 줄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기 또 가야겠어요. 성공! 성공!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기 다 잘 잘라요. 끝! 깜짝 너랑 배우가 너무 좋아요. rotz 강아지 깜짝 너랑 방해 debido 할 수 있게ijn 끝! 올해 스테이 sala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